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리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너헤미아 11장에서 13장입니다. 너헤미아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너헤미아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에서 결국 예루살렘 총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헤미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아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밤새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너헤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넘쳐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너헤미아의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이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솔로몬 때의 풍요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입점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너헤미아 11장에서 1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네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요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요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요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이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의 손자이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니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이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배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이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파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이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멸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래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이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래위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의 증손 삽디엘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아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래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래위사람은 유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르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띠아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래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님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라독과 노프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래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데에미아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룻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래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아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뚜수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기누두이와 아비아와 미아민과 마아대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복과 힐기아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래위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타냐니 이 마타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야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개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기누돗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벼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요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질학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벼와 세레벼와 간멜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 갸와 오바냐와 무슬람과 달몽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고가를 파소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 김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위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이네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모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아 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오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옘문과 어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한매암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해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 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애네와 스카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파를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하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중이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룩밤 때와 느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중이들에게 날마다 쓸목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에미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림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간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부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미라 그 직부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야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낳기에 실어 운발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업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강양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유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도로 나를 하는 말이 각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낫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안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느에미아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예루살렘 기랏 아르바와 디본 등 귀한 공동체의 거주지들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루살렘과 그 외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 스라야와 예레미아 등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엘리야김 마세야 등 성벽 복원식 참여자들 느에미아 엘리야십 도비야 아닥사스다 셀렘야 사도 부다야 하난 두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함에 있어 과거 여우수와 때처럼 제비뽑기 방식을 시행합니다 느에미아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로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책임있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살게 할 사람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느에미아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 모두 한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제거를 위해 힘썼습니다 총독 느에미아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한 후 성전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첫째 1차로 귀한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둘째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명단입니다 셋째 제사장 족장들 명단입니다 넷째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입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이제 성병을 세워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하려는 때에 느에미아는 먼저 귀한한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느에미아와 귀한 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느에미아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자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사실 성벽을 완공한지는 꽤 되었지만 성벽 완공 후 바로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다한 후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것 같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어 감사 찬송을 하며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 걸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선두로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 수문에 이르렀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아를 선두로 반대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망대를 지나 가뭄 문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느헤미아가 주도권을 제사장에게 모두 넘겨 제사장이 성벽 봉헌식 제사를 이끌도록 합니다 마침내 성벽 봉헌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아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얘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다 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예루살렘 성안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얘는 느헤미아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명실공이 레반트 지역 전체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아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11조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맹세대로 11조를 실천하므로 성전의 곡관이 풍성해졌고 이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년간의 총독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째 도비아의 악행으로 인해 성전정화가 필요했습니다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아십과 내통하고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아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도비아의 세관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둘째 느헤미아가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킵니다 레위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귀한 공동체가 서명하고 맹세했던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귀한 공동체가 다시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끌고 창고지교와 버금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느헤미아는 이 일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아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셋째 느헤미아는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아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달을 낙유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 지중해 연안에 있으며 시동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도시로 야간항해와 원양항해를 처음 시도했고 직물과 염색산업과 백향목 수출 등 국제무역으로 풀을 얻었습니다 이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정도로 레반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로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에미아를 통해 유프라데스강 서편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건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일하고 장사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에 맺은 약속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느에미아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에미아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귀한 공동체와 두로의 상인들을 보고 이 상거래를 이끈 지도자급 사람들인 모든 귀인을 크게 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안으로의 출입을 규제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레위인도 라여금 성문관리를 더 잘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넷째 느에미아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 크게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 삼발랏 가문과 혼인한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여 복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느에미아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오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통해 기쁨의 함성을 만들어냈으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히말라야 이만여개 마을에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 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bu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 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seven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 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 000 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